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 고구려 안장완과 백재한씨 처녀와의 러브스토리가 이루어진 왕봉아 파강은 행주산성 앞을 지나면서 행우가 형성되는데 이 행우를 삼국시대에는 왕봉아라고도 불렀고 삼국사기 지리지는 행우를 왕봉아라고 부르게 된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 제37 잡지 제휴 지리사 고구려 한산주의 주군현성 이곳에 고구려 안장완과 한씨 처녀와의 러브스토리가 전해지는데 그 스토리는 전설이 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옛날 행주에 한씨 성을 가진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한씨 처녀는 얼굴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제주도 뛰어나서 마을 청년이나 한씨 처녀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아들을 둔 부모들은 모두 한씨 처녀를 탐내었습니다. 때는 다양으로 봄이었는데 마침 한씨 처녀의 외가에 큰 잔치가 있어 처녀는 어머니와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한씨 처녀가 먼저 배에 타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배에 타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 배가 흔들리자 한씨 처녀는 그만 어머니의 손을 놓치게 되었고 그 순간 어머니는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강물의 깊이는 깊지 않았지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한씨 처녀는 물론 나루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했고 한씨 처녀의 어머니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풍덩하는 소리가 나면서 어떤 청년이 강물을 뛰어들었는데 청년은 무사히 어머니를 구해내어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한 것을 보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한씨 처녀는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청년의 의관이 온통물에 젖었는데 청년은 어머니가 이대로는 못 가실 듯하니 모셔다드리겠다며 어머니를 업고 집까지 갔습니다. 처녀는 너무도 고마워 청년을 붙잡으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꺼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몸이라도 말리고 가셔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이보게 몸이라도 말리고 가게나 여기까지 나를 업어다 주었는데 그냥 간다면 나와 내 딸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네. 이렇게 처녀와 어머니가 간곡히 붙잡자 청년도 더 이상 뿌리치지 못하고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몸을 말리다 날이 저물고 두번째 날에는 남자가 없는 집이라 장작이라도 패주겠다는 것이 하루가 다 지나가고 세번째 날에는 동네에 봄농사가 시작되어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하루가 다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도 몸져눕고 혼자 농사를 지어야 하는 한시 처녀가 너무도 가여워 청년은 차마 농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 집을 떠나가지 못했는데 그렇게 결국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한시 처녀와 어머니는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농사일과 생활고 때문에 너무도 힘든 생활을 하다가 이름 모를 청년이었지만 집에 머물며 집안의 모든 일을 도와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우리 딸을 어찌 생각하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동네에서 우리 딸을 탐내는 집이 많네. 혼담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저 아이는 나 때문에 아무데도 시집을 가지 않으니 걱정이야. 마침 자네가 우연한 기회에 나를 구해주고 우리 집 일을 돌보아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예?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곧 떠나야 할 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비록 자네가 어느 곳에 사는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미 자네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고 내 딸도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네. 혹 내 딸이 자네의 마음에 부족한 것인가? 아닙니다. 당치 않습니다. 전 다만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몸이라 때가 되면 떠나야 하니 아무런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청년의 이러한 대화를 들은 청년은 청년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괴로워했습니다. 자신과 혼례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곧 청년이 떠난다 하니 너무도 슬퍼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달이 매우 밝고 유난히 더웠는데 청년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고단했을 텐데도 낮의 일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 방문을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달빛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옆방문이 열리면서 한시 처녀가 나오는 것이 보였는데 한밤중에 서로를 보게 된 한시 처녀와 청년은 당황스러워했고 처녀는 다시 방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밤이 야심한데 어찌 깨워 계십니까? 유난히 더워 잠이 오지 않는구려 달빛도 밝고 하루 종일 고단하셨을 텐데 잠이라도 편히 주무셔야 할 터인데 난 곧 떠나오 이번 달말일에는 떠나야 할 것 같어 일꾼을 구하시오 내가 떠나면 농사일을 혼자 어떡해 낮에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때문이십니까?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께서 대리 사이를 얻고 싶으신 마음을 그만 달리 가실 곳이 없으시다면 이곳에 계속 계셔도 됩니다. 다시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요 난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요 한시 처녀는 금방이라도 울듯한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았고 청년도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서로를 응시하는 몇 분이 지나고 나서 한시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등목을 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이 잘 오실 것입니다. 아 아니요 내가 얻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겠소 이 깊은 밤에 누가 보겠습니까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그저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시고 저희를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신 분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여 이대로 보낸다면 평생 마음의 병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은 한시 처녀의 호의를 뿌리치지 못해 두 사람은 뒷곁에 있는 우물가로 갔는데 호젓하게 비치는 달빛을 받으며 처녀는 청년의 등에 시원한 우물물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인가 물을 부어주다가 갑자기 처녀가 울음을 터뜨렸고 청년은 놀라 벌떡 일어나며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청년은 흐느끼는 처녀를 꼭 안아주었고 한시 처녀는 청년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흐느끼어 울었는데 처녀의 울음이 잦아들자 청년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실 고구려 왕자여 조국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이곳 백제 땅에 숨어 살게 된 것이오 네? 정말이세요? 그렇소 사실은 얼마 전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전가를 받았어 하지만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 미루고 있었던 것이오 난 사실 처음 나루타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었어 그래서 한곳에 머무르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집에 있었던 것이오 나는 고구려로 돌아가어 하지만 이번에 돌아가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어 한시 처녀와 고구려 왕자인 청년은 이렇게 혼인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 청년은 고구려 왕자로서 피치지 못할 사정이 있어 고국을 탈출 백제 땅에서 유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국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고항이 위독하다는 것으로 이에 청년은 한시 처녀에게 돌아가서 왕위에 오르면 처녀를 데리러 오기로 약속하고 고구려로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뒤 마을에 새로 고을 태수가 부임했는데 태수는 마을에 한시 처녀가 매우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처녀에게 자신과 결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한시 처녀는 고구려에서 고구려에서 왕자가 돌아올 것이므로 한사코 이를 거절했는데 태수는 처녀가 적국인 고구려의 산해와 정을 통했다는 죄명으로 그녀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한시 처녀의 절개를 꺾을 수 없음을 알게 된 태수는 그녀를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형장이 끌려나가서 막 처형하려고 할 때 굿쟁이로 변장한 고구려군의 결사대가 태수를 죽이고 한시 처녀를 구출했습니다 한시 처녀는 마침내 안장왕이 된 고구려의 왕자와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었으므로 이곳을 왕봉현이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고구려 안장왕과 백제 한시 처녀와의 러브스토리가 이루어진 왕봉하 이야기였습니다